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큐! 며느리의 모습으로 시집와 시댁에 누워 장판무늬만 바라다 본다 더 하고 싶지만 이거 하면 저작권 걸립니다. 그래서 저 시댁에 누워 개념찬 며느리가 될까? 딥딥이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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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가지고 왔어요. 원제 시댁에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오는 며느리 네 그게 바로 전데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밥 얻어먹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어머님이 애들이랑 놀아주는 시간동안 저는 그냥 가만히 방에 누워가지고 자다가 그렇게 푹 쉬다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 24시간을 머문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22시간 정도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게 좋긴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어머님 명령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제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도 매번 어이구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애미는 몇 시간이라도 좀 누워서 쉬어라 이러시고요. 또 설거지도 원래 못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이 저희들 온다고 식사 준비까지 매번 다 해주시는데 애들하고 놀아주시는데 설거지마저도 당신이 하는 거 이건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꼭 해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진짜 제가 완전 억지로 아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결혼 10년 차고 임신하기 전 예전에 잠시 그 기간을 빼고는 지금까지 쭉 계속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여고 동창들 수자리를 가졌고 다들 시댁 이야기를 해서 그래 얘들아 나도 이렇게 산다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좀 했더니 그걸 들은 한 친구가 야 그건 니네 부모님 욕먹이는 짓거리야. 아니 넌 애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해서 말이죠. 뭐라더라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어떻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매번 시댁에서 가만히 쳐 누워만 있다 오는 거냐. 아마 뒤에서 너 욕하고 있을 거다. 이러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참고로 저한테 이 말을 한 친구는 시댁에 엄청 잘 살아요. 얘네 시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얘 결혼할 때 집도 받고 차도 받고 지원 오지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마다 제사 준비를 같이 합니다. 또 명절때마다 시알머니 댁에서의 1박은 필수고요. 시댁에서 부르면 그게 언제든지 반드시 남편이 없어도 애들 데리고 가야 돼요. 때때로 아 참고로 이거는 제가 편집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 줄은 패스. 아무튼 그렇게 시댁을 가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와 아침 준비를 하는 등 좀 많이 힘들대요. 힘들지만 그 대신 평소에 용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친정이랑 똑같이 5천만원 지원 받았고요. 뭐 시댁에 갈 때마다 애들 용돈 한 1, 20만원씩 받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원은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뭐 죄사나 이런 거 아예 하나도 없고요. 명절때도 큰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그냥 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완전 차단 막아주신 거예요. 결혼 초에 제가 큰집에 갔을 때 명절때 뒷정리랑 설거지를 하려고 했더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여기선 그냥 손님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네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마라. 라며 엄청 무섭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뒤로는 진짜 어머님 명령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와요. 물론 처음엔 큰아버님이 약간 어른들 일하는데 말이지? 이런 눈치 같은 걸 주셨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아니 아주버님 우리 꽁꽁이 왜 쳐다봅니까? 딱 이러면서 저지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감히 뭐 낯은 엄두도 안 났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큰아버님도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참고로 저희 큰집에 며느리가 아무도 없거든요. 다들 장가를 안 가서. 여하튼 그래요. 제 경우에 시댁에 빵빵한 지원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 부부 저희 식구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또 시댁도 갈 때마다 그냥 푹 쉬다가 오는 느낌이라서 이거 솔직히 그래요. 때때로 저희 친정보다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저희 집도 그렇고 집보다 더 편해. 너무 좋아. 완전 최고야. 그런데 친구 말대로 정말로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너무 퍼져 있었던 건지 시댁 갈 때마다 그냥 진짜로 그렇거든요. 퍼져가지고 누워있다가 오거든요. 그런 며느리가 설마 이 세상 천지에 정말로 저밖에 없는지 궁금해요. 친구가 그랬거든요. 너밖에 없다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갈 때마다 저희 아빠랑 술통무 좀 하고 뒷정리 정도만 하고 말고요. 설거지는 저희 엄마가 절대 절대 손도 못 대게 해가지고 지난 결혼 10년 동안 설거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다고 옵니다. 아니 나는 설거지라도 하는데 쓰고 보니까 조금 억울하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는 쓴이네 시부모님이 완전 현명하신 거예요. 왔을 때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니까 며느리인 쓴이도 자기 집만큼 편한 거고 또 부담없이 방문하고 서로가 잘 챙기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요. 2번 사람 사는 거 다 다른 거죠. 시댁에서 배려를 해주면 쓴이도 다른 방법으로 서로 배려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남의 집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님 친구요? 그냥 괜히 부러우니까 그러는 겁니다. 부러우니까. 졌어 걔가. 3번 하... 쓴이는 도대체 뭔 복을 타고 난 걸까? 4번 저도 예전에 남편 출근하면 아이 데리고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누워서 쉬려구요. 현관에 들어가면 아버님은 바로 어이구! 이러면서 아이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시고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베개부터 꺼내요. 그러시고는 어이구 애미야 여기서 누워라! 이러십니다. 그렇게 누워가지고 어머님이랑 TV도 보고 수다도 떨고 그러다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데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깨가지고 보면 아버님이 뭔가를 사오신 걸로 어머님은 음식을 준비하시고 게다가 제가 깰까봐 되게 살금살금 준비를 하세요. 너무 귀여워. 지금이야 저희 아버님 편찮으시고 또 저희 아이도 많이 커서 제가 뭐 고기나 맛집 같은 거 포장해가지고 갑니다마는 저 결혼하면서 제사 다 없애버리고 김장도 그대로 하긴 하지만 날짜 절대로 안 알려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만들어서 주시죠. 참고로 저 두 분 노후대비만 딱 돼있는 수준이고 저희들 지원받은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저는 결혼 12년 차 만약 욕이나 뒷말이 나올 것 같으면 벌써 나왔겠죠. 12년 안에 5번 그래 지원받는 만큼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라고 하세요? 6번 에이 이거는 누가 봐도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는 맨날 불려가가지고 종량처럼 일만 하다가 오는데 쓴이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오니까 배가 아픈거지 뭐 지가 납작 엎드린 종량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남들도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7번 시댁에서 자고 오는 며느리 여기 또 한 명 추가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홀 시어머니인데 진짜 이 할머니 너무 좋아. 완전 좋아. 농담 아니고요. 가끔은 우리 엄마보다 더 편하고 좋다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8번 그래 너는 돈의 종으로 팔려갔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절하자고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요. 9번 솔직히 말해서 쓴이 친구 시댁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일은 많이 시키지만 돈도 많이 준다며. 돈이 최고야.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는 거지같은 시댁이 얼마나 많은데. 10번 내가 지금 시댁에 놀러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신밥 얻어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글을 보고 있다고 내가. 추가 헉 글 써놓고 하루 종일 깜빡하고 있다가 방금 확인해본 건데 톡선이네.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일단 많은 관심과 댓글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저 혼자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서 내심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리고 당시 저도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런 건 집집마다 다 다른 거고 적어도 우리 시부모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실 거다. 야 내가 당신들 얼굴 보고 산 게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냐. 이렇게 완전 쿨하고 강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내심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친구가 했던 말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쭉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이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말에 내가 진짜 너무 눈치가 없었나? 그런 걱정을 살짝 하긴 했어요. 아 그리고 댓글들 중에 큰어머니 너무 안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희 큰집은 그러니까 예전에 사별하셔가지고 큰아버님 혼자 계세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랑 숙모님이 명절때나 제사 때마다 항상 음식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가시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뒷정리까지 싹 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님들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전부 다 하시니까 뒷정리라도 같이 돕겠다며 나섰다가 결혼처에 혼이 났던 겁니다. 여하튼 큰집에 가면 남편들이랑 형제들이 뒷정리를 돕고 저는 애들만 집중 케어하다가 그냥 그러고 와요. 실은 저도 요리하는 걸 평소 되게 좋아해서 시댁에 갈 때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는 반찬이나 김치류 종종 담아서 가기도 하고요. 또 연락도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 할돌이는 눈치껏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그런 분들을 만났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은 걸 보니까 뭔가 더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뿜뿜 올라옵니다. 그럼 모두들 슬기로운 결혼 생활 파이팅이에요. 안녕. 댓글 1번 저도 누워있어요. 점심 먹고 누워있다 잠들고 그러다 눈 뜨면 껌껌한 밤 되고 너무 편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2번 여기 댓글 보니까 세상에 좋은 시모도 되게 많구나. 아니 우리 시모는 왜 이러는 거야. 맨날 그지같은 시자질에 하다 못해 돈이라도 좀 많으면 모르겠는데 개풀 하나도 없어. 아까 나왔죠. 이게 최악이다. 3번 아니 남자들은 처가 빈 방만 찾아다니며 누워자도 아무도 욕을 안 하는데 왜 며느리들은 잔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보니까 쓰리 친구는 시녀로 팔려간 모양인 것 같아요. 본인 자존감 낮은 걸로 왜 친구 시부모를 후려치는 거야. 재수없게 해. 4번 우리 새언니도 그냥 누워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편하진 않은가 봐요. 내가 다 할게요. 새언니 좀 누워서 쉬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새언니가 누워서 쉬면 오히려 나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훗날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데리고 오면 내가 손수 예쁘고 제일 좋은 세입을 깔아줄 거야. 어저께 했던 말이랑 일맥상통하죠. 좋은 시댁 많이 있습니다. 근데 봐봐. 이런 시댁도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 쓰지 길게 쓸 게 없어요. 아무튼 순위를 매기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쓰리 내 시댁은 두 번째로 좋은 시댁입니다. 그리고 친구 시댁은 순위가 3위죠. 제일 좋은 건 돈도 엄청 많아가지고 돈 뿌려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최고고 그리고 그 다음이 비록 돈은 조금 없지만 마음 편하게 진짜 사람 대접해주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저 친구죠. 비록 일도 많이 시키고 좀 거지 같은 거 하지만 대신 돈을 확 뿌려주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돈도 없고 식자질. 이거죠. 아무튼 그래요. 시댁에 별이 누워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